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난 진짜 아버지한테 혼났잖아 나 아버지한테 혼났어 아버지께 철없는 소리 했거든 아빠! 나 컴퓨터 의자 거실에 갖다 놓고 안마의자 내 방 컴퓨터 의자 쓰면 안돼? 아버지께 혼났잖아 아이 또 서른 살인데 내가 안마의자가 너무 좋아서 내가 좀 철이 든 편인데도 불구하고 안마의자가 너무 좋아서 철없는 소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시원하기 때문에 욕심나는 안마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자랑스럽게 좋습니다 좋아 해물이 형 생방 처음 오는데 원래 이렇게 시청자가 많나요? 우리 두키로가 들어와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따라 들어오신 것 같다 고맙다 두키로야 어서와라 안마의자 서로 먼저 하겠다고 싸우다가 오히려 가정부라 인정 어 인정 착한 딸쟁이 이 녀석 가정부라는 너의 아이디가 아이디가 불러올 수 있다 친구야 아이디 아이디 바꿔라 딸쟁이 딸쟁이가 착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자랑이 아니야 자랑은 아니야 아이디에 쓸 정도로 그렇게 자랑은 아니니까 아이디에 집안의 가훈이나 좌우명이나 이런 건실한 건실한 문장을 쓰도록 해라 친구야 옳은 살았네 어 잠깐만 어 좀 이상한데 은지님 누린거 아니시겠지? 은지님 순수하신 분인데 노리고 채팅친거 아니겠지? 이런 세상에 착한 딸쟁이 저 녀석하는데 왜 옳은 살았네라는 아니에요? 어 제가 좀 너무 연계를 했군요 제가 좀 랩을 좋아해서 라인 맞추는 걸 좋아해서 잠깐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어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옳은이 살았는데 옳은은 제가 안 샀어요 여러분이 추천할 줄 알고 가장 현명한 판단인 사지 않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티머구나 와 이거 티머를 아사 직전까지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챔피언 가야겠구만 빠르빵빠라빵 테테테테 빵태원 빵태원 갑니다 이 녀석 티머 계좌상 바로 빵태원으로 빵태원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도록 하겠습니다 빵태원으로 티머를 완벽하게 괴롭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승전보 승전보랑 최후의 저항 올리면 티머가 괴롭겠지 도발 일격 좋고 끈질긴 사냥꾼 좋다 요렇게 가면 되겠다 가자 콩콩이 해야 한다고? 콩콩이? 왜? 콩콩이 판태해야 돼? 아 그래? 콩콩이를 많이들 원하네 알았어 그럼 바로 올릴게 못올려 못올려 인생 망했다 아 내가 안한다 그랬잖아 아아 아아아아 아 다행이다 안착했다 간다 어어어어홓헤헤 우우호호호호 아 다행이다 아아 이거 큰일 날뻔 했어 큰일 날뻔했어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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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안 해놨으면 큰일날뻔 했다 진짜 어우 나 룬특성 이번 이번 시즌 처음으로 못 올리고 할뻔 했어 다행이다 다치도 안되거든 아 다치 안 했구나 다치해도 되긴 되는데 6분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도 한 최고의 손실이지 형 킬미션 끝났는데 방제 바꾸는 거 깜빡하신 것 같아요 네 아마 방제를 내가 저렇게 바꿔서 부담스러워서 가신 것 같아 어 좋았어 좋았어 신스키 쥐잡이 판테온 좋았어 바로 제가 티모를 10분에 4번 이상 잡는 모습에 붙여진 별명 쥐잡이 판테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탑라인이에요 탑라인 잠깐만 내가 내가 왜 뭐야 우리팀에 강타 없어 뭐야 마오카이 뭐야 이거 뭐야 강타 왜 없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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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당황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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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T. 해도 강타 없어도 잘 돌아가 나머지 멤버의 역량도 대단하니까 좋아 괜찮아 당황하지마 당황할 필요 없어 좋아 명예가 나를 이끈 기와나 올려주고 좋다 잠깐 대기 강철의 판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좋았어 어우 좀 좀 되게 알뜰하다 방패를 기워서 기워서 사용하네 알뜰한 스킨이야 이걸 돈주고 사다니 세상에 아 돈주고 산거 아니다 수수킥해서 나왔다 그것도 돈주고 산거지 참 티모 어떻게 못 보이게 하나 티모 여기 숨어있으면 난 모르잖아 티모가 어디있는지 그치? 티모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것을 공격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 마오카이 뭐야 왜 마오카이 티모 정글 아 티모만 믿고 정글했는데 티모만 믿고 판템을 했는데 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카운터 펀치야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줘 아아 더러운 마오카이 이런 세상에 아 식물이 이런 세상에 식물성 단백질은 1g도 안 먹는 나에게 이런 세상에 맛없는 마오카이가 식물성 단백질은 아 오늘 마오카이 먹고 오늘 건강한 삶 영이 해야겠다 오늘 마오카이 샐러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오카이 샐러드 만들겠습니다 이 녀석 끝까지 공격한다 좋아 1레벨이라고 물러설 물러설 내가 아니야 좋아 좋아 침울게네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분들이 얼마 좋은 분들인데 이 녀석 신고해봤자야 오히려 신고한 친구를 마음을 마음을 돌리는 게 그분들이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 오케이 어어어 에잇 감전 좋다 감전 좋다 아 아 마오카이 진짜 콩콩이가 좋았을텐데 그게 좀 아깝다 CS는 잘 먹어야겠다 워어 강해 아하하하 바보같은 녀석 바보같은 녀석 그건 나한테 하는 소리 왜 들어갔지 하하하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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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점화가 있기 때문에 점화가 있는데 다음 큐에 잡으면 될 것 같아 이제 집에 와서 강력함에 강력함을 더하는 롱소드까지 샀고 좋았다 간다 대박났어 지금 마오카이 라인전 강해요 룸 바뀌고 맞아 마오카이 진짜 강해졌다고 하더라고 오늘 내가 또 체험을 하게 되네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텔 없어요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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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고 근데 마오카이 점화 없으면 못 잡아요 잘된 거야 잘된 일이야 마오카이가 라인전 이기면 진짜 괴물돼요 알았어 지지 않도록 노력할게 절대 지지 않을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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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도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들교했는데 들교 밀렸는데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이기냐 어 야 들교 못 이겨 친구들 어떡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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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얌 간다 다하 잡았다 불타 죽어라 마오카이 하하하 죽는 모습 기아와 마오카이 좋아 집에 가 팀은 어딨는지 모르잖아 집에 가 집에 가 와 마지막에 좋았다 마지막에 센스 질이었다 좋아 신발 하나 가고 아 점화 점화 들길 잘했다 신의 한수였다 점화 한 팅 한 팅 남았을걸 마오카이가 미니언 잡으려고 미니언 잡아서 피읍하려고 딱 왔는데 이미 때는 늦었지 넌 너무 많이 생각했어 바로 뛰어왔어야 돼 바로 뛰어왔어야 돼 바로 뛰어왔어야 돼 좋아 팀호가 어딨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에 가는게 상책이야 우리는 우리는 맨미딩을 뭐 뭐 한타하고 라인전할 때 못하잖아 우리 맨미딩을 못해놓잖아 그러면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집에 가 킬다면 그러면 최소한 1년에 300대 쓰는 걸 한다 진짜야 이거 진짜야 힐러네 300대 쓰 덜하는 법 해물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화가 많이 나졌네 이야아아아아아 6레벨 좋아 온다 온다 여기 와드 됐다 잡았다 야 야 차르반 아 인생 망했다 아 아 아 차르반 야 차르반 이 녀석 겁쟁이 자식 너 임만 너 임만 왜 이렇게 겁네 어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이런 세상에 아 저 지금 겁이 많은 친구네 그래서 정글에 몬스터도 괴물들을 어떻게 상대할라고 아 이런 세상에 내 창을 지칠 줄 모르죠 좋아좋아 어 승전보 지렸다 오케이 아 마지막에 취소했거든요 궁극기 취소했으면 큰일할뻔했어 어 하하하하 누워서 울뻔했어 죽었다 이 말이죠 좋아좋아 좋아 오케이 빨리 빨리 먹고 집에 가자 드락사루 선드락이 좋나 여러분 선드락 좋아요 요음부터 먼저 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선드락 가는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드락 선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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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드락이 맞네 선드락 선드락 갈게요 만약에 이거 갔는데 지면 여러분 선드락이 아니고 바로 헤드락 헤드락 바로 갑니다 간다 빨리 밀고 안돼 안돼 오바해서 밀면은 죽는다니까 요정도까지 약간 모자란 듯 우리 밥먹을때도 마찬가지잖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세상 살맛 안나 너무 배부르면 조금의 포만감들때 젓가락을 멈춰야돼 숟가락 젓가락을 나와야돼 다소곳하게 소리 안나게 그게 예의니까 온다 온다 다소곳 님 샤르마 님 가오겔 좋아하심? 가오겔? 안좋아하시나? 가오겔 뭔지 모르나? 노노?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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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에 구르트 있음 잡으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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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버섯 먹었나봐 아하핳 자연인인가? 버섯 왜 먹고 돌아다니지? 나 한번도 못 먹었는데 뚱뚱한 구르트 많이 먹은 구르트야 많이 먹어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뚱뚱해졌어 구르트인데 아아아아 하하하하 아 다 놓쳤다 아아 인생 망했다 으아앜! 점화 돌았기때문에 illo 충분히 킬가능하거든 한번 누려 보자 좋아 아빠 가하면서 아 미니언 많을 땐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좋아 그다지 밀리지 않았어 궁극기 딱 빠젠 해봐 맞는다 이거 맞는다 바보 바보다 얘 바보 아니다 이히히히 와 나도 있는데 하하하 개그아 나도 있다 점멸은 너만 있냐 나도 있다 우리 둘 다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점멸 좋아좋아 좋아 야 마오카이 지금 3데스 3데스야 3데스 오 대박났다 우리 집에 가자 드락사도 사오자 좋아 저질 플레이로 잡았네 홍차디형도 저질댄스 추는데 인기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좋았어 일단은 단검 롱소드 하나 더 사가는게 좋겠다 롱소드 하나 사가자 아 하이님 어서오세요 간다 좋아 이제 얘 이거 없어 점멸 점멸 마오카이 점멸 뺐다 바텀이 좀 힘들구나 바텀에 내가 기회되면 한번 가야겠다 아 베인 잘하고 있네 베인 잘 버틴다 3킬 드레이븐 상대로 굉장히 잘 버티네 어 좋아 와 데미 지린다 와 뭐야 쟤는 왜 더 지려 고고 찾아봐 고고 고고 아 고고 아 아 고고 아 이거 안 도망가? 와 이 사람 크리티컬 지루 빠지고 여기도 와드 하면서 마카 큐 야호 이거 쓰이 이거 쓰이 이거 쓰이 이거 쓰이 이거 쓰이 이구요 야 좋아 좋아 나의 채팅창 러시가 벗겼다 채팅창으로 바로 자르반이는 척 하면서 마오카이에게 기 급박함 급박함을 만들었지 좋아좋아 집에 가자 좋아좋아 이거 방관 가야돼 방관 쟤가 쟤는 딱 보면 아이템을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 나는 방관을 가서 물리관동자 12 이런걸 가가지고 바로 제압하면 되는거지 근데 지금 질수도 있어 7킬중에 4킬이 0테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다른데가 커야돼 근데 그렇게 막 문제없어 얘네 얘네가 그냥 두명이 잘한거 뿐이야 우리가 우리 밸런스 더 좋아 우린 정글 말고는 다 흥했어 혹시 해물파전님인가요? 아 제가 아무리 이 점수 떼서 놀라운 면모를 보인다고 해물이는 아닙니다 아 이런 세상에 또 실력때문에 이거 유추하셨구만 이거 세상에 이거 꼭 이 점수 떼서 잘하는 사람만 보면 해물파전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을 우리 점수 떼 친구들이 한다고 합니다 아 이런 세상에 그 말이 사실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좋아 야 제발 인생 망했다 아 아 아 아 이런 세상에 아 아 인생 점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 이런 세상에 아쉽네 아쉬워 어 아 베이가 갔구만 이거 용서할 수 없다 형님의 편안한 라인전을 위해서 탁갱 안 가겠습니다 충성충성 그러지 마세요 어 그러지 마세요 어 그러지 마세요 티모 때문에 전화하기 싫었는데 기운난다 어 저는 페어플레이를 원합니다 저는 페어플레이를 원합니다 와 뭐야 성우누나 왜 혓바닥 굴려 방금 그냥 트리플킬 그러는데 트리플킬 하면서 놀린거 아니야 지금 하지마 진짜 성우누나 섭섭하다 맘이 친한 관계인줄 알았는데 우리 가야돼 이거 가줘야돼 밀린다 대박났다 대박났다 마오카이 우바하다 대박났다 강타 안써도 되지 않나 강타 써야되나 스턴 나오는데 강타 안써도 되겠다 와 좋아 어우 다행이야 한마디로 나 티모 온 줄 알았잖아 티모는 아니었어 그냥 벗어졌어 퓨 좋아 좋아 너무 잘한다 해물이 아아이 도망가야지 어우 작은 녀석이라 약할 줄 알았는데 강하네 잘 대기 물약도 있고 11X 아 안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아아악 아아악 갑옷이 갑옷이 판금이라서 느려 아아이 까비까비 왜 도망한거야 잡을라그랬지 당연히 저것만 저것만 안당하면 내가 잡는건데? 그걸 피해? 겁쟁이냐? 겁쟁이냐 너? 겁쟁이냐서 저항력 43 68이에요 43이란 말 듣고 정신차리고 25나 올렸습니다 애들아 포기하지 말자 우리방에 오천 분중 천명의 미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아니 기다리면 안되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맵좀 가려 맵좀 가려 알았어 내가 가릴게 나중에 맵 열고싶은데 열려라 참게 외쳐 알았지? 좋아 좋아 뭐라고? 어 조심조심 오케이 좋아 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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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잘해봐라 제발 와아 역갱 또 왔어 와아 이런세상에 인생 인생 잘 안풀린다 또 와아 아이고 빗나갔어 애처로운 큐 아 르바나아 아 근데 이번에는 내가 좀 너무 너무 어 호응하기 어렵게 들어간것도 있어 이번에는 내가 호응하기 애들아 우리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차분하게 가야한다 어 집중해서 차분하게 이러다 이러다 우리 진짜 어 쓸쓸하게 퇴장할 수도 있어 이래서는 안돼 그렇지 베인크러치 좋다 베인크러치 베인크러치 티모 노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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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밍으로 진짜 승부봐야겠다 로밍으로 승부보는 사람들이 1대1은 별거 아니지 드라이브 드라이브 빠루간다 어어 빠루간다 얘들아 르바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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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바나나나나나나나 르바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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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루간다 그래 딱 피하고 W 피해주고 들 빠져주고 베인 왔지 물력 3개 먹어주고 아아 따다다다 하지만 얘네 다 죽지 우리팀 다 죽지 뭐지 왜 늦지 아 너무너무 늦었다 바로바로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르바나이 뭐하다 이렇게 늦었어 바로바로 합류해야 돼 르바나이 르바나이 말해봐 침착하게 뭐하다 늦었니 어 왜왜왜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인 밀고 왔어? 라인 밀고 왔어? 라인 밀고 왔어? 어? 르바나아 골렘 먹었습니다 형 골 골 골렘 먹었다고? 오오? 그랬구나 어 성장 성장하고 싶구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은 성장보다 합류가 중요하니 그것을 1순위로 생각하자 친구야 어 그것을 해물형 이거 어 이길 수 있어 아 그럼 전전판 이것보다 힘든판 역전 역전 할 뻔했다 그 판보다 이게 쉬우니 당근이 파는 역전이다 좋아 두손 나형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이거 강퇴해야지 친구 이거 뭐 아이디가 그래선 안돼 임마 자씨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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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지옥의 랜턴 허허 같이 랜턴 타로 제가 랜턴 너무 타고 싶었거든요 아 쓰레쉬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좋았어 이곳에선 탈 수 있겠죠 좋아좋아 좋아 좋아좋다아 제발 그렇지 사낸다 야 야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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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베인 좋아 베인 대박 베인 대박 베인 대박 베인 대박 SKT 원딜각 대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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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각이다 간다 가자 대박났어 베인 에휴 에휴 봐봐 봐봐 아니야 그 모집한다면서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그런 말 하지마 아이 그런 말 하지마세요 프로게이머분들 자꾸 상처주지마세요 네? 아니아니 하드데스 아니야 모집한다면서 그래서 말한거잖아 모집한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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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 이런거 이런거 있잖아 아냐아냐아냐 그런 말 그런 말 전혀 없어 전혀 없습니다 제 제 뜻을 제 뜻을 여러분만대로 여러분만대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저 진짜 원하지 않아요 그런거 하지마세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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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아 지렸고 무빙 지렸고 오케이 무빙 지렸고 좋다 일단 이거 하나만 봐도 대박 야 티모 근데 농네 녹아 티모 AP라 농네 녹아 아 저 친구 저거 뭐야 블랙을 했는데 어떻게 또 왔어 이게 왜 핵이 있나 이게 이상하다 이게 핵이 있나 어떻게 또 왔지 잠깐만 제 아이디가 1029 1029 뭐야 블랙을 하는데 또 왔네 어떻게 되는거지 아니 계정 아이디가 똑같애 계정아 내가 봤을때 한별 연지일수도 있어 한별 연지일수도 있어 한별 연지일수도 있어 한별 연지일수도 있어 저 한별 가나칸 녀석 어 이게 근데 이게 주포재료가 아니거든 어차피 이거나 이거 두개 와 뭐지 실환인가 일단 이건 가야돼 일단 이거 가야돼 가자 좋아 밀자 밀자 이길수 있어 이길수 있어 얘들아 힘을 내자 좋아 별로 안아파 별로 안아파 별로 안아 막 죽을정도로 아픈건 아니야 견딜만해 그렇지 대박났다 이거 전멸 쓰고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이제 텔포하면서 다 잡을 수 있지 그렇지 궁뺏어 대박 적을 적을 몰아냈다 물리치든 몰아내든 두중에 하나는 해야돼 일단 몰아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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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면서 베인 좋다 베인 지렸다 마무리 지르면서 좋아 대맛이야 대맛이야 좋아 이거 베인 옆불가면서 그렇지 과연 애들온다 조심하면서 와 베인 무빙봐 지려 지려 베인 무빙뭐야 베인 무빙뭐야 이 친구 나이트 좀 다녀봤나 베인 무빙뭐야 좋아 좋아 나 궁극기 있어 이거 궁으로 가야지 까아 대박났다 티모는 무조건 무조건 히트야 티모는 여기 숨었어 여기 숨었어 난 그저 바라만 볼 뿐 하지만 짝사랑하는건 아닙니다 티모는 뜯으라고만 진짜 드럽게 못한다고? 하하하 제가 롤 상위 30%랍니다 하하하 제가 이런 제가 롤 상위 30%에 영해를 안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리면 안되는데 아우 르바니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돼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 무언가 해보려고 해서는 안된다 지금 잘 큰 애들이 잘 큰 애들이 잘 큰 애들이 잘 큰 베인을 베인 위주로 베인과 아리 위주로 움직여야해 베인과 아리 위주로 베인과 아리 위주로 티모 티 많아진거 봐 리안드리아 나갔다고 좋다 이런거 좋다 이거 좋아 야 쓰레쉬가 잘한다 마무리 마무리 베인 마무리하고 제발 그거야 좋다 좋다 형이 하늘에서 껄 껄 껄 껄 웃음짓고 있다 형의 형의 목소리가 들리니? 들리니 친구들? 형의 목소리가 들리니? 이거이거이거이거 좋다 이니시에이팅 좋았다 이니시에이팅 지렸어 좋아좋아 2차타 밀어버리고 좋다 베인 개굿 개굿 좋아 손상식뛰 가는게 좋겠지 아무래도 아 주포로 갈까 아 이거 손상식뛰 가면 딜로스가 좀 생기긴 하는데 대신에 베인과한테 죽을 확률은 줄어들고 가야겠다 멜모 아니야 이거 가야돼 티모 때문에 티모 때문에 이거 갈라 그랬는데 베이가 생각해보면 베이가랑 마오카네 CS 죽음의 CS네 무조건 수은장시티 가야돼 무조건 수은장시티 가야돼 넌 죽었다 드레이븐 지금 미치짱좋아 이거이거 배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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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런와 티모오면 티모총공격 좋아좋아좋아 한템 보셔 한템 보셔 한템 보셔 좋아좋아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사고 좋아좋아 어 그 다음에 이거 와드로 바꿔 바로 내 와드해야돼 좋아좋아 좋아 왜 항상 들어올 때마다 죽어있냐고 짜증나게 해물 이런 세상에 저승사자인줄 알았습니다 왜 죽었을 때만 오십니까 헤헤 헤헤 중부심 여기다 와드가 내놓고 와드가 없긴 한데 베이가 일단 여깄고 베이가를 잘라야돼 무조건 베이가 간다 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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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아하아 도망가 아하 와아 와아 까비까비 와아 야아 친구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할의 일푼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 레전드 쓸 수 있다 친구들 판테가 너무 성급하게 들어갔는데 어 서로를 탓하지 말도록 하자 지금 서로를 탓한다면 우리들은 와해될 것이야 어 잘라먹어야 돼 아 방금 이니시 좋긴 좋았어 내 전환 방금 이니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 쓰레시가 끌었거든 쓰레시가 끌었으면 지금 딱 타이밍이 베이가가 한 명 한 명 베이가가 사산을 넘는 지평선을 넘는 동그라미로 한 명 죽이는 타이밍일 때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나의 사정을 아리는 모르기 때문에 왜 들어갔냐고 하는 거지만 이런 나의 사정을 설명하진 않을 거야 왜냐? 난 상남자니까 이런 서운한 마음 잘 갈무리할 줄 아는 상남자니까 쒸 내가 가먹어야 돼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디가 닿아 와디가 닿아 와디가 닿아 아하 내 창은 지칠 줄 모르겠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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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탱을 안가려고 한게 아니고 친구야 갈 돈이 없는걸 안다 이거 산 뒤로 돈이 벌리지 않고 있다 오케이 800원 아 마방을 좀 가야돼 적응용 투구같은거 괜찮을거 같애 아 근데 적응용 투구 별로다 티모한테는 괜찮은데 베이가한테는 어차피 스킬이 다 다르잖아 원컴 스킬이 그치? 와 강해 강해 멜모는 좀 별로인거 같애 웬시 웬시를 왜가 벬시 있겠는데 바뀌었어 와 브레이븐이 다 넣었다 와 그냥겠피야 큰일났다 Cyr 휴우우우 할수있는거를 하자 지금 상황에서 죽으면 안되들aceut 빠져빠져 억제하게 줘도돼 억제하게 줘도돼 일단 빠져 아... 일단 빠져 마무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안 돼! 아이구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가자! 짠! 야 수고했다 야 수고했다 야 얘들아 고생했다 어 즐거웠다 어 즐거웠다 마지막 마지막 궁극기 진짜 두려움을 이기고 대단한 용기였다 대단한 용기였다 수고했다 와 우리 팀 또한 잘했지만 어 강타의 빈자리가 이다주도 클지 몰랐습니다 아 저 친구 원래 잘하는 친구인데 자르반 친구가 강타가 강타의 빈자리가 이다지도 크단 말인가 아 이거 끝까지 열심히 한 베인한테 베인한테 명품 리더십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친구들 와 정신력 명품 리더십 수고했다 수고했다 친구들아 업버튼 꾹 눌렀습니다 형님 어 어 그래 수고했다 아 여러분 덕분에 11월 27일이 알찬 것만 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겼어야 되는데 몇 내 아심이 남는구나 못내 아심이 남긴거real